전북의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북의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58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 늘었지만 증가율은 0.4%에 그쳐 경북, 강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습니다. 또 5월 중 전북의 입직자는 3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천 명 줄었고 이직자는 5천 명 감소한 3만 4천 명이었습니다.